다른 얘기하는 중간에 퍼즐처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넣어놓습니다. 조각조각 내서. 조각조각 내서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결 일명 이제 연애 쪽 영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흘린다. 흘리고 다닌다. 일명 꼬리를 친다고 하죠. 뭔가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법한 퀴 퍼즐의 힌트를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여기저기 던져놓고 물어오게끔 자신에 대해서 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자신한테 물어오게끔 퍼즐을 던지는 거가 여기에 해당되죠. 이걸 보통 흘린다고 얘기하죠. 여우죠. 그래서 본인이 대략 나름 이렇게 지적이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나름 이런 성격의 사랑스러운 누구일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힌트를 아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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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놓습니다. 던져놓고 그걸 물길 바라죠. 그런데 이 물길 바란단 자체에 사실 측심적 상류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걸릴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퍼즐을 모두 모아온 사람. 그래서 어? 그러면 산타기님 거기 사시는 거였어요. 아? 되게 집이 깔끔하시는데 아? 그리고 취미가 차 하시던 그런 거였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퍼즐을 꽤 맞춰서 갖고 온다는 뜻이 뭐다? 산타기님이란 불을 유의깊고 관심있게 꾸준히 지켜보는 즉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산타기님의 그 18번이에요. 그거 흘려놓고서 그 퍼즐을 물어놓은 거 보고 너나 관심있구나? 그거 알아내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 또 장점이 또 뭐냐? 이걸 갖고 오면 뭘 또 알 수 있냐? 네가 그렇게 머저리는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저리 들은 그거 흘려놔도 뭔 소리인지 몰라. 보통 그래서 남자들 중에 아무리 꼬리를 치고 흘려놔도 자기가 그 남자를 좋아해서 꼬리를 쳤는지조차도 모르는 남자도 많고 반대로 제발 다가오지 말라고. 넣어두라고 제발. 춘삼 씨. 춘삼 씨 제발 넣어두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과거 문학작품 토지 같은 데서나 보고 싶습니다. 현실의 제 연인으로서는 사양합니다. 춘삼 씨 넣어두세요. 이러면서 오만 나는 네가 싫다. 너는 절대로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없다. 이런 모든 힌트와 퍼즐을 넣어놔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직구를 알려서 싫다고 진짜 조금만큼 남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발 꺼져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게 이런 영역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퍼즐을 모아오면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 그 부분도 알 수 있고 아유, 오늘 상태가 또 하나 부분은 야, 그래도 내가 얘하고 사귀면 화병으로 협심증 생기지는 않겠구나. 최소한의 약간의 센스라도 있구나. 이 정도의 컨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대화 초반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상대방이 물어보는 요구가 뭘 물어본다고 해서 그것에 충실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착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대화 기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힘들고 상대방하고 충분히 대화 나누면서 친밀해지는 대인관계를 맺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초반의 대화는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했던 관계없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포함하되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그런 이야기로 꺼내고 말아야 됩니다. 아까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친구가 야, 레베란트 보고 왔어. 어때? 재밌어? 볼만해? 라고 얘기하면 재밌어? 볼만해? 라는 내용은 얘기는 해주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갖고 레베란트 어때? 재밌어? 볼만해? 했더니 아, 이거 자연광으로 찍었다라 했는데 풍경이... 아, 곰이 나왔는데 아, 곰 되게 무섭더라. 그럼 친구가 그러죠. 아, 재밌냐고 이 새끼야. 아, 그러니까 재밌냐고 볼만하냐고 이 새끼야. 아, 그런건 얘기하라고 뭐 자연광으로 찍었고 니가 촬영해 이 새끼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오종이 되니까 어쨌든 물어보는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그 물어보는 걸 완벽히 충족시키려고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 야, 자연 풍경도 엄청나고 뭐 나름대로 액션심 뭐 사투 이런 거 추위화의 사투 이런 거 보니까 아, 진짜 볼만을 한데 아, 근데 이번에 디카풀이요 내가 볼 때는 경화 괜찮았는데 나무주인상 어려울 것 같아. 나무주인상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던지고 말아야 됩니다. 나무주인상 어려울 것 같아. 감사합니다. 나무주인상 어려울 것 같아.